진권부 기자들은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 인사를 잘 안 받아줍니다. 인사를 특히 안 받아주는 기자와 이제 다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음에 제가 전화로 인사하면 좀 받아주세요.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여기서 되게 좀 뻘쭘해요. 그러니까요. 인사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상장 얘기를 이제 이민재 기자 후배, 후배인가요? 동기인가요? 최종근 기자가? 최종근 기자는 후배입니다. 후배한테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것 중 하나가 크게 두 가지를 하자면 요즘에 너무 힘들다라는 건 언제나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연말이 되면서 대주주 요건이 변화하다 보니까 매물 폭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사실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려했었는데 실제로 조금씩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걱정거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주주 요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뭐 연말이 다가가면 갈수록 굳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세금 관련 문제는 누구나 걱정하실 법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제 주식 거래,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바뀔 수가 있는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 7월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지분 2% 이상 그리고 50억 원, 시가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라는 요건에 충족이 된다고 결정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또 한 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 4월부터 지분 1% 이상 그리고 시가 25억 원 이상이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는데 즉 범위가 2배 이상 넓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전에는 지분이 3% 이상 그리고 또 시가가 100억 원 이상임과 비교를 해보면 2년 만에 거의 투자자들의 대주주 요건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그 대주주 요건이 지분 4% 이상 또는 40억 원 이상에서 지분 2% 또는 그리고 20억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예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완전 어떻게 해도 대주주인 분들은 좀 예외겠지만 약간 좀 이게 기준이 변화되면서 간당간당하신 분들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그런데 이런 적용 시기나 대주주가 되는 그 기준 시기와 좀 괴리가 갭이 있다 보니까요. 여기서 좀 혼란을 많이 갔더라고요. 이거 한 번 좀 제대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계산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셈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 과세 기간이 1년임을 볼 때 중간 3월 그리고 또 4월부터 달라진다는 점은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계산을 해야지 절세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계산하기 어렵다는 분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또 자세히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대주주 여건이 변화하면서 어떤 지분율이나 금액이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적용하는 시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분율 또는 금액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분율과 금액이 적용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금액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기준으로 볼 때 전년말 기준으로 25억 원보다 많으면 이듬해 지분을 팔아도 대주주 요건에 충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25억 원을 만일에 이번 올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이것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부터 바뀌기 때문에 이 25억 원, 올해 가지고 있던 25억 원에 대해서 4월부터 다시 세금이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월과 3월 그리고 4월부터 이유가 계산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분은 또 이것과 다르게 올해 1% 이상 가지고 있으면 4월 시행과 상관없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계산을 들어간다는 점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12월에나 다 털어버리자, 정리를 하자라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투자자들, 특히 큰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원래 양도 세금이 없었을 때라도 12월 때, 연말 때 되면 세금을 위해서 팔아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특히나 이번에 좀 더 강화된다고 하니 이것에 대한 매도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참 이래저래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소득세율 범위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양도 소육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양도 차이 같은 경우 20%, 코스닥은 10%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둘 다 20%로 조정이 됐거든요. 또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는 범위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득세법상에 의하면 대주주 요건 안에서는 6천 이내 혈족, 배우자 등이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미흡 작으면 안 괜찮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굉장히 좁아졌기 때문에 6천 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이 지분도 굉장히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떤 행위나 스탠스 이면에는 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대주주가 된다면 그리고 큰손 개미 투자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걸 별로 원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대주주는 되기 싫어 라고 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건데 정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매물폭탄이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에 굉장히 민감해왔던 상황인데 특히나 이번 때문에 매도 러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제 한 큰손 투자자가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던 점은 한 유예 기간이 1월부터 3월, 3개월은 굉장히 짧다. 한 1년 정도는 줘야지 충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오래되고 또 양도 차익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큰손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연말에 굉장히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지금 또 손바꿈 현상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2만 원에 사서 8만 원까지 올랐다면 6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6만 원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차라리 팔아버려서 차익 실험을 남기고 추가로 다시 이것을 많이 가져가고 싶으면 다시 추가로 사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또 시작을 해서 그 위에 더 오른다고 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손바꿈 현상 때문에 또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 위험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익 실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퍼센테이지로 붙기 때문에 훨씬 기하급적으로 늘어나니까 앞에서 이만큼 수익을 얻으면 이만큼만 세금 내고 다시 들어가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이런 손바꿈 현상까지 좀 나타나다 보니까 특히 좀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큰 손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약간 어떤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결정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성이 필요하고 유예기간 같은 경우에도 말을 해줬지만 조금 더 우리들에게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인데 만일에 실제 거래가 줄게 되면 큰 것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황세훈 자본시장, 자본시장 연구원 실장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일정 부분 좀 인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좀 폐지하는 방향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파생시장 상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파생상품에 대해서 세금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부담이 상품 특성상 세금이라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유독 이렇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파생상품 시장이 한 5년 전만 해도 국내 시장이 1위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다든가 이런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한 규제들, 적격 개인 투자자 제도라든지 교육을 일정 시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을 처음에 발행 상정을 했던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것이 내년 시행이 아니라 2년 후에 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올린 상태고요. 조세 소유에서 토론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던 점이 실제적으로 주식 거래세, 파생상품 거래세 이게 약간 이중적으로 거래세가 세금이 매겨지는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세금의 규제를 바꾸는 것도 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두 쪽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과세와 세금 경감이라는 것에서 쉽게 결론이 안 나고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최선은 2년 정도 더 유예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좀 발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좀 흘러가는 그래도 위에서 이런 정부 정책이 나온다면 우리는 또 맞추는 수밖에 없겠죠. 팩트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